피 누른 다음에 초록색으로 되어있는 거 스피커에 한 번씩 클릭하면 돼요. 아나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레벨에서는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. 지금 화이트 님 소리 거의 안 들리는데 엄청 작게 들리는데요. 엄청 작은데? 다른 분들은 크게 들려요? 나는 엄청 작게 들리는데. 크게 들리는데? 나는 왜 작게 들리지? 지금 작아요? 어 됐다 됐다 됐어요. 아 궁극에 별로인데? 어 궁극 정크래 별로다. 하다가 안되면 박 쏘겠죠? 안 박을 것 같은데. 2층에 로드. 2층 뚫어보세요 한 번. 같이 가요 메인님. 포탑 있네. 어 자리야 개피해요. 없는데. 바로 들어가죠. 어 죽었다 아 죽었다 아이씨. 아 이거 패였네요. 자 맥크리즈 왼쪽 2층 돌아갈 수 있으면 돌아가서 솔저부터 잡아야 돼요.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. 어 그거 먼저 같이 해야 돼요. 그것만 잡으면 게임 끝나요. 같이 가 나랑. 와. 와. 다 죽었네. 잘 됐어요. 궁 찼으면 써요. 지금 리퍼가 없구나. 아 조합이 안 좋네. 아 루슈 왜 들어가요. 울슈 뭐하는거야 지금. 로슈 왜 들어가요. 송자 잡아. 솔져 솔져. 됐다 됐다 됐다. 석양 석양 힐좀 열 루시오님 아나컷 자 겉점 들어와 이제 겉점 들어와 거의 없어요 애들 겉점 들어와 아 나이스 어디야 어디야 로드오고 내려갔어요 나이스 자 나이스 좋다 어 메일 잘하는데요? 어 메일 잘하네 옥수수만 잘하면 되는데 옥수수 자 저기 뭐야 라이님하고 저기 뭐야 루시오하고 셋이 한 명 더 붙어주세요 장벽 없어요 뒤에 뒤에 루시오님 너무 앞에서 쏘는 줄 알아줘요? 어 왼쪽 로드 왼쪽 로드 왼쪽 로드 왼쪽 로드 왼쪽 로드 왼쪽 로드 루시오님 아 네 어 샷은 좋은데 왜 정도났지? 그냥 가끔씩 받아보니까 자 좋아 자 어 자 삼성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별풍선 땡쇼 고마워요 자 왼쪽이 쏠져 아 오른쪽 오른쪽 아 아 죄송합니다 길에서 더 나와가지고 어 걸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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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모아서 가야돼 모아서 자 모아서 가야돼 모아서 뭐 아프리카 하는거에요? 네네네 어 자 삼성님 감사 땡크로 어 대한민국 오버전 우승했지 아 내가 대 다이아간이 높이네 솔저공 솔저공 자 이거 들어가요 들어가요 어 안 돼 어디갔어 루시오 피해 정크랩 뭐하는거야 이제 아 아 지친자에게 휴식은 없다 아 아 다 어서오세요 여기 땡인거야 목표를 포착했다 여기를 가죠 퀴즈이네 저 2층 갈게요 어 어 아 로드워버 이제 바꿔야겠네 아 또 아나를 했어 아이씨 아 맥브레이드 너의 곁을 걷는다 너의 곁을 걷는다 지금 아우 지금 방송 오버워치 방송에 애들 다 망쳐놨어 이거 밀면 끝나겠는데 아 아 끌렸다 아 이게 끌리네 아이씨 몰래 끌어보려고 그랬는데 아이씨 아 아 뭐야 이거 자 루시오 궁있다 모아서 가요 근데 이거 라인 하나로 힘이 넘어오면 돼 아나를 빼야되는데 아나를 2층에 로드 로드 개피 division 이쁘게 아우 어디야 어디야 으아아아아아 자 끝 아싸 나이스 으응 예정 종료 으응 점수 3대 0 공수 변경 하하 하하 존나 잘했다는데 으응 수비를 준비하십시오 어 제가 탱 탱 잡을게요 오케이 흠 아 메이가 우리 적이 아니구나 흠 메이 하지 말고 리퍼 해주지 안되나? 메이는 저기 뭐야 2점 먹히고 2점 먹히면 마지막에 오케이 자 BMU님 오케이 좋아 좋아 2조합이야 좋아 자 옥수수 병신옥수수 빼고 딱 좋아 옥수수만 소풍이 됐으면 딱인데 어 말이 안되네 이 시간도로 우리는 어디 궁이니까 흠 흠 힝 힝 힝 힝 힝 힝 힝 힝 어 자 모캄님 어서오시고요 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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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옥수수 또 하하하 지랄 떠네 지랄 떠러 하하하 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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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리퍼 곧 빠졌어요? 아우 쫄렸네 봤어 아 젠장 궁 한번 쓸깡 나왔었는데 순종이 그냥 빨리 죽어요 리퍼 들어왔어요 아 2대1은 치타하잖아 아 젠장 자 쪼끔 빼요 쪼끔 어 오케이 쪼끔 빼요 2점 먹기 전에 막아요 아 옥수도 지랄 떨고 옥수도 계속 자살하고 있네 버려 버려 형 고릴라 고릴라 안 붙어보고 왔구나 아 이거 치타는 토요일에 서게 안어 아 서경 빠졌어요 아 안 닿네 어 화물 아 비벼야 되는데 아 다 뒤가 있었어 아 미치겠네 자 이제 화물에 붙어와도 시간 좀 많이 끌어야 돼요 자 지금 이제 정면 붙어 정면 붙어 루시오 궁 쓰고 리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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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면 정면 싸워줘야 돼 뒤에 싸우고 있어 정면 싸워줘야 돼 미치 미치 뭐야 저 미친놈 갑자기 미치 지랄이야 아 아 뭐하는 게 아닌가 아 까비 자 이제 무조건 화물에 붙어서 싸우세요 네 너무 화물에 안 붙었어 아까 아 아 뒤에 뒤에 원숭이 원숭이 쓰러져야 돼요 모두 오겄네 노웨어 제나타 다 때렸어요 다 높였어요 아 아 배구 죽었네 자 좋아 화물에 붙어있어 좋아 저는 뭐 요즘 피파를 안해가지고 사놓고 말고 그런거 없는데 저는 그래픽카드 GTX-260 쓰다가 지금 GTX-260 아 이거 피트 아 이거 뒤에 리퍼 우리 뒤에 리퍼 뒤에 다 있어요 자 좋아요 아 떨어졌다 아 젠장 에이씨 여기 있다고 형랫 끝나기 전까진 끝이 작네 아 이거 어 다 죽었네 틀렸다 자 이제 좀 대기해 어 나와서 대기해요 리퍼가 너무 뒤로 빠졌네 어 리퍼 빼요 리퍼 빼요 아 이거 자 이제 비빌 수 있는거 해줘야 됩니다 비빌 수 있는거 비바나 뭐 이런거 자 좋아좋아 붙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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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지면 안돼 화물에 붙어 화물에 붙어 붙어 죽여 죽어도 붙어야돼 아이고 아 메일 나이스 아 제발 제발 어디 아 아 시간은 아 역시 병신 하나 있으니까 안되네 큰일났네 점수 3대 3 공수 변경 아 진짜 하하 미친놈 하나 때문에 안되네 어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아 씨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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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두판 연속 저런 어 저런 애들 만나기도 힘든데 아 두판 연속 만났지 아 아 에스케이트님 네네 그거 즉흥팟이에요? 이거요? 이거요? 아 아니요 이거 토크온이요 아니아니 그 3인팟 즉흥팟이 뭔드세요? 그니까 저도 껴도 되냐고요 아 그래요 다음팟 끝나고 같이 하세요 아 그렇게 해요 맥크리 말고 딴거 뭐뭐하세요? 그냥 다 해요 그냥 아 딴것도 되세요? 네 조합맞춰서 다 아 그래요? 그럼 잘됐네 왜 M6 M B M6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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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저거 하지? 조합이 지금 메이가 매일 빼야되는데 티매투라 어 까지 있는 상황에서 하나 잘랐다, 들어가자, 들어가자 들어가요, 들어가 나이스 자, 좋아 봉퀘 경쟁전에 봉퀘 이것 좀 하지 뭐 자, 이제 시간 없거든요? 무조건 화물에 붙어야됩니다 계속 이제 구강주기야 아, 뒤에 리퍼 나이스 2점까지 먹어보자, 2점까지 오우, 높아 자, 3점까지 먹을 기세인데 이거? 루시오 궁 몇번에요? 그래, 컷 아, 화물부터 화물, 화물, 화물 화물부터요, 화물 아, 드래곤볼 지금 2층에, 2층에 맥클이 있어요 나이스, 맥클 석양 조심해 뒤에 맥클이 맥클이 뻘구 나이스, 3점 다 먹었어 와 나이스, 3점 다 먹었어 야, 이거 1분 남기고 3점을 다 먹냐 사기다, 사기 아, 맥클이 아, 맥클이 잘하시네요 아, 베스트 플레이어님 저기 뭐야, 메르시 하지 마세요 아, 메르시 저 한번만 믿어봐요 한번만 루시오가 난데요 일단 만들어 그리고 아, 전에 다른 아이디어였어요? 어, 예 그거 작은 여신이었어요 아 크레스버 좋아, 어 크레스버 몸싸움 빼고 괜찮던데 근데 크레스버 실제 써보면 쓰기 어려워요 아,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나도 크레스버 두 번, 한 번은 뽑고 아, 두 번 뽑았는데 둘 다 팔았어 쓰기 어렵습니다 어, 고릴라 고릴라 있었는데 뒤에 어, 뭐야 아, 트레이스 아, 한 방에 죽네 운동 tah 트레어 우리 층에 있네요 아는성이 어마어마하믄 한번 해보냐보 죽을려면 거점에서 다 들고 어 팀플레이로 충격형 1동 2번 합세는 2번 석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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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행 2중뱀크리 아 이거 와서 못 죽겠다. 아 죽일라 그랬는데 실패했다. 아 까벼어. 메르시 안 좋잖아. 이거 봐. 아니 근데 한 번만 막으면 되니까. 다음번에 메르시 하지 마세요. 아니 한 번만 막으면 되니까 여기서. 아니 막긴 막는데 루시였으면 루시 있었으면 막았다고요 이거. 네 알겠습니다.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자기 용심때문에. 리퍼 리퍼. 좀 뒤로 빼요. 좀 뒤로 빼. 좀 뒤로 빼. 여기 2점 앞으로 막아. 2스폰거리 멀리서 막자. 좀 뒤로 빼요. 2점, 2점 주기 전에 막. 어이씨. 젠장. 2점 주기 전에 막아야 돼요. 이제 비벼. 이제 비벼. 가서 비벼야 돼. 이제 비벼야 됩니다. 이제. 아유 다 죽었네. 나이스 나이스. 이거 리퍼 트레이섈만. 오늘은 피판 안하구요. 말 싸가지고 올게. 나갔어 나갔어. 최고의 플레이. 자. 하이라이트. 바로 나와서 수출할게요. 자 이분 기록 한 번 보냐. 기록 한 번. 매크리 2.3? 어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닌데. 근데 아까 게임할 때 보니까 엄청 잘 쏘던데. 로독도 잘 하시네. 오케이. 자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예. 바로 시작할게요. 네. 나는 왜 목소리가 작게 들리지? 아 이거 제 아이디. 아 이제 크게 들린다. 네. 좀 크게 말이야. 크게 들리나보네. 다른 분들은 저번 목소리 다 크게 들려요? 어.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다. 자 그럼 시작. 크게 말할게요. 예. 감사합니다. 자 시작할게요. 자 시작할게요. 그룹 평점 2200. 아 카페님 닉 왜 바꿨어? 어. 닉. 난 카피가 좋은데. 닉 바꾸면 헷갈려. 그냥 하던가 하세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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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